알로만 듣던 JYP에 출근하게 됐다 부트 PM 수지 선배님들한테 좋은 기운 받아야지 언젠간 내 이름도 여기에 붙을 수 있겠지 출근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생명체다 이 아련한 눈빛 실하냐 뭐지? 와 이렇게 훈훈해도 되느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습생이 뭐지 얘네 안녕하십니까 아 아니 아니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인상이니까 좀 웃어야겠지 응? 뭐지? 이 다크한 분위기는? 저기요 네? 혹시 몇 층 다세요? 제가 눌러드릴게요 아 저 안무연습실이요 안무연습실? 네 아 진짜요? 저도 거기 가는데 아 잠깐잠깐잠깐잠깐 풋풋함이 아우리 사과급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 1일차 연습생 김딩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선배님? 누나 맞죠? 누나요? 누나가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이었구나 훈훈해 그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아휴 말 편하게 하셔야 되나요 내 심장 터서서 어게 야 누나 이거 싫은데 나는 너가 그렇게 안 했더니 못했어 혼혜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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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너무나 형이 안하는지 아유 잘생겨가지고 자 으악 어우 맛있지 야 저게 말로만 듣던 몰이구나 나이 상관없이 저렇게 멤버들이 한데 섞여 허물없이 지내는 모습 훈훈해 여긴 정말 선배들이 서로 사이도 너무 좋고 특히 스트레이키즈 방찬 선배 역시 팀에서 리더를 맡고 계셔서 그런지 연습생 막내인 저까지 너무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괜찮아? 네 춤추다 보면 이제 근육이 닥칠 수도 있고 역시 리더는 다르구나 어려운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물어보고 네 열심히 해 지켜보고 있을게 지켜봐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땐 몰랐다 지켜봐 준다는 게 그런 의미인 줄 물 다 마셨어? 열심히 해 지켜보고 있을게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해 지켜보고 있을게 지켜보고 있을게 오케이 자 여기서 난 그렇게 리더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야 뭐지? 절경이네요 장관이고요 정말 신이 주신 선물이네요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 친구 웃는 거 보소 난 왜 이래요 이 딩고 잘 알려줘 아 네 알겠습니다 형이 지켜보고 있을게 같이 가서 하자 아 네 일단 먼저 팔부터 풀자 너가 퍼포먼스 담당이라며 넌 춤 좀 춰봤어? 너? 응 나는 조금 그냥 추는 거 좋아해 응 좋아하는 건 좋지 응 오늘부터 1일이네 어? 오늘부터 1일? 오늘 첫 출근 했다며 아 아 그 1일? 뭐 춤은 어떤 스타일 좋아해? 아 그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조금 설명하기는 애매한데 춤볼 수 있어? 어 한번 볼래? 아 네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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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는 노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노래 먼저 마스터 해보려고요 그 공개반 소리반 나 지금 너무 너무 행복해 행복하다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아 아 아 아아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더 침! 아아아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더 침! 아 좋은 승부였다 불태웠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못 봐서 아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어울리는 저 보따리는 뭐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연습생 김 김고라고 합니다 아 연습생? 아 반가워요 많이 힘드죠? 아 저 아직 출근 1일 차라 괜찮습니다 아 잠시만요 네 네 잠시만요 이거 마시면서 열심히 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만져봐요 잠깐만 갑자기요? 네 여기가 볼까요? 누가 보면 보따리 장수인데? 봐요 나보고 지금 살았는 건가? 와 지금 청바지 입었는데 이렇게 트레이닝 바지 갖고 다니고요 아아 트레이닝 바지? 이런 거 읽으면 머리가 좋아져요 배고플 때 하나씩 주워 먹을 때는 이런 거 아 맛있겠다 아아 졸릴 때 아 이렇게 이렇게 잠을 아 연습하다가 이불으로 덮고 아 이불으로 아 보다리 덮고 이불 아 이불 잘 수 있나요? 보다리 이불 네 아 아 아 아 아 되게 냉미남이신 줄 알았는데 성격도 밝으시고 친화력도 좋으시고 네 네 네 네 삼계탕 왔습니다 아 아 네 다 먹으시다가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잘 먹네 친구야 넌 왜 안 먹어? 나 다이어트 중이야 다이어트 다이어트 중이야 딩고야 그냥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해 아 그럴까? 아 아 먹어 아 아 아 열심히 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딩고야 너 다이어트 한다더니 아 밥 맛있게 먹고 있네? 아 저 그 그게 아니라 저 맛만 조금 보려고 여기도 유기농 저기도 유기농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유기농은 그냥 진짜 질손이야 유기농이라고 해서 풀때기 안 먹는다는 편견은 버리세요 승민 씨 평소에 집밥을 잘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자 회사가 신사업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제가 제일 바로 기대했던 게 바로 이 구내식당이에요 근데 심지어 유기농이에요 근데 심지어 맛있어요 엄마 나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엄마 나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월여름 JYP 유기농 집밥으로 건강한 한끼를 때워보는 것은 어떨까? 아 딩고